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 뭐야? 하이? 무지러워 어색하다? 뭐가 어색하다? 당닦다! 그치! 막상 보니까 좋지! 이거 진짜 안보여? 어! 아니 숙사가 왜 이렇게 작아? 아니 저게 두개! 되게 잡지! 와 그 때 가성대로 꽉꽉 차는데? 되게 잡았어! 아니 이 세 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를 크게 잡던가! 그러고 싶은데 여기에서 하시는 분이 저번에도 이렇게 하찬해주신 분이거든요? 여기 작곡자로 해주셔가지고 어? 아! 곰팡이 준거에요! 곰팡이 형님이야? 응! 아 그래? 그래가지고.. 숙소 좋잖아! 아 좋잖아 숙소! 맞잖아! 요구라이스는? 아 쟤 가해! 쟤 뭐야? 어? 아니 뭐야? 아니 저 원래 블룸이 하려는데? 어? 우리 입어야죠! 아 쟤 너무 예쁜데? 아내는 뭐 입었어? 아내는 뭐 입었어? 어? 아내는 뭐 입었어? 왜? 아니 봐봐 아내 한 번 보자! 너 아내 빅킹이 있었다 왜? 아 우리만 볼게 우리만! 화면 돌려? 돌렸어? 아니 아내 뭐 입었냐고! 아니 아무것도 없어졌어! 한 번만 봐도 돼? 아니 큰일만 보여! 나만 볼게 나만! 이거 진짜 진짜 큰일 날뻔했다! 진짜 큰일 날뻔했다! 이거 미안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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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내 진짜.. 필터 된 거야 이거? 된 거야 오빠! 돼서 이 정도 해! 된 거야! 아악! 아니 진짜.. 아악! 아악! 오빠 못 본 사이에 얼굴이 이렇게 상했어? 아니 그니까 못생겼다는 게 진짜 상했어! 몸이 안 좋아 아직도? 너무 많이 상했어! 뭘 상했는데? 몰라 그냥! 아니 살이 빠졌는데? 근데 빠져 보이시는데? 뭐야 그러면? 이거 뭐야? 근데 그 가죽이 늘어난 거는 그거 리프팅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! 피부 늘어난 거! 뭐 동물이야? 아찌게 늘어난 게? 어? 야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! 아 근데 너무 오랜만이야 오빠! 아팠잖아! 아팠고!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 나가서 이러는데 너는 왜 카톡 같은 게 없어? 근데 아픈 거는 아니다 이 말까지 하면 나 나락 갈 거 같아서 안 되겠다! 야 계곡 진짜 오랜만이야! 야! 야!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 좀 챙겨라! 아 맞다! 어? 야! 이모 빨리 와! 네? 이모 빨리 와! 여러분들 혹시 구명조끼 하실 분 있으세요? 이 형 줘! 이 형 허리 안 좋은데 아니 잠겨? 이빼야? 네? 아니 나 구명조끼! 저기 봐봐요! 야! 나도 나도! 아니! 담졌동에서 들고 온 오빠 거예요! 어? 어? 구명조끼 몇 개? 뭐야? 저 아라크지? 어머 구명조끼? 아 코코몽 준비상 보소? 어 딩조리 센스 봐라? 안 맞는 거 아니야 근데? 이게 맞는 거 아니야? 아니! 아... 아니! 한 번도 안 이셔서! 아 됐다! 아휴... 아 괜찮다! 야 이렇게 찍으니까 변태가 안 돼? 어? 어? 이러고 있는데 지금? 아니 아니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? 저 뒤에는 뭐야 오메킹? 아니 저거 뭐야 진짜? 야 표정! 아 잠깐만! 야 우진이가 디디 안 돼! 야 나 여기 딱 끌려면 안 돼! 야 동싱아! 네! 나 좀 비어봐! 아이씨! 아 안 밀렸어! 동아랑아! 동심아 앞이로 가 빨리! 나 갑질 오지네! 아이씨! 그래요! 갑질 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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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마! 아 하지마! 아 하지마! 아 하지마! 우리야 XXX 정신이 형! 아니 허리 아파 죽겠는데 아 너무하네 어 야 귀티네 여기를 좋다 좋다 여기가 여기가 귀티네 야 여기 많이 귀티네 야 우즐이 발 안 봐 진짜 우즐이 진짜 발 안 봐 살려줘 잡아줘 부탁이네 아 여기 진짜 귀찮아 우즐 해주시면 돼 언니 내려와야 될걸? 아 미끄러워 어 뭐야 미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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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해? 어? 내 립밤 자심취소 립밤 아 야 너 집에 가 꼴배기 꼴배기 싫어 그냥 아 오빠가 아니라 진짜로 꼴배기가 싫다니까 나 뭐했는데? 집에 가 그냥 어떻게? 야 야 집에 안 가는 방법 알려줄게 저거 라프라스 저거 뒤집어 뒤집어? 야 동식이 지금 올라간다 어깨 왜 이렇게 올라갔어 아니 동식이 어깨 왜 이렇게 올라갔어 야 봉준이 옆에 있다 어깨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? 연락해줬으면 ㅋㅋㅋㅋ 하하하하 손 안 떴지 손 안 떴지? 안 떴으 야 내 구조에 두개는다 야 기다려 내가 구조에 두개는다 야 오세블리 어딨어 야 나 진짜 발 안 났나고 어 나 영어의 손에서 나 신고한 게 해서 갔어 영어 신고한 게 해서 갔다고 야 야 야 여기로 야 이리쩌린 거 아니야? 야 이тр에 윤파 가지고 이리쩌봐 아 좀 와 진짜 저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만들 수 있는 거 와 와이 와이 풀렸다 와이 풀렸다 야 여기 왜 이렇게 소리 안되네 아 여기 너무 깊어 아 나 살려줘 나 수영 못해 나 수영 못해 나 수영 못해 나도 수영 못해 나 수영 못해 나 수영 못해 나 수영 못해 안 돼 여기 안개가 없었어 진짜? 몇 개요 몇 개요? 나 찾았어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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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발로 아니 발로 집어올린 거잖아 조용히는 왜 해야되나 조용히는 왜 해야되나 나 수영 못해 나 수영 못해 나 수영 못해 괜찮아요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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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뺏기 아시죠?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 한 쪽씩 넣는 거 아 그래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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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이거야 맞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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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그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넣어야지 그치 그렇지 그렇지 어 해봐 그렇지 그렇지 하 이렇게 하고 가운데에 목마 태우는 거 아닌가? 어? 응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 좀 올라가 좀 올라가 저거 좀 올라가 좀 올라가 아니 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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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이게 이상하다니까 근데 이거 맞아 아니 근데 맞아 이게 맞아? 그래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가운데에 목마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맞아 맞아 목마는 한 명만 하는 거 아니야? 일단 가운데에 목마 해봐봐 야 목마 한번 네가 목마 한번 태워봐봐 어 어떻게 돼요? 랩둠 랩둠 네가 어떻게 태우는지 한번 말해봐 아 목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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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일부러 그런게 아니 해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해 너 해병대 갈래? 네 그치? 네가 숨을 좀 참아 네가 숨을 좀 참아 전 해병대 잘 가게 생겼다 왓고 봐라 시발 왓고 봐라 시발 시발 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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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라고 올라가 바지 벗겼어 바지 벗겼어 바지 벗겼어 아니 힘이 없어 얘 뭐해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 힘이 없어 얘 뭐해 아 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가자 가자 다시 다시 어 어 바람이 왜 이래 어 됐어 자 저기 저기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 위쪽이야 어 맞네 어 너 안보여 타고 타 타 타 타 타 타 올라가 올라가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뭐해 뭐해 올라가라고 올라오라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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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에 올라가 목에 아니 등 등에 하지말고 아니 등에 하지말고 아니 등에 하지말고 어 어 그치 야 달아 아니 아니 야 집중도 하나 둘 셋 아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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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준비 모자 뺏으면 모자 뺏는 겁니다 모자 스피비 뼈가 너무 아파 하하하 하하하 자 갑니다 준비 어 뼈가 시이이이 시작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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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비싸서 비싸서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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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우아 아 야 공격했어 야 안경 미친놈 아 안경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아 이 새끼 뭐해 진짜 안경을 또 찾아야 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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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찾았다 아 야 야 야 야 야 이 새끼 실컷 만참해 뭐해야 되는지 몰랐어 반전빼 반전빼 아니 안경을 왜 행여세요? 우와 전복했다 전복이다 전복 물질 최고 자 1대0 실컷에 나와 잠깐만요 자 다음 가발 뺏기 하자 자 가발 자 가발 뺏기 가발 뺏기 가발 뺏기 와 오늘 코 졸라 큰데? 의아기 바로 해? 의아기 아 근데 이거 모자만 뜯어야 돼 자 김성태 자 오케이 됐습니다 모자만 뜯어야 돼 진짜 어 모자만 야 봐봐 야 의아가 일로와 타 얘를? 아 얘를? 올라가 올라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? 얘한테 올라타고 우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자 아니 나를 장면 안 되지 아니 얘 다리 얘를 도와주라고 어 왜 이렇게 좋아해? 왜 이렇게 좋아해? 아니 오바지야 올라가 점프해 올라가 하나 아야 아 맞아? 아니 맞아 이거? 어 맞아? 응 올라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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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올라가라고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잡아줘 그렇지 다리를 잡아줘 다리를 잡아줘 다리를 잡아줘 됐다 됐다 자 여기는 누굽니까 유나 서리부터 오케이 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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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도와줘 오케이 서리부터 어 자 도와줘 도와줘 안경을 벗고 있으면 안 돼? 안경을 벗고 있어 안경을 벗고 있어 왔어? 왔어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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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이렇게 가벼워 유나 도와줘 유나 도와줘 유나 도와줘 자 갑니다 준비 야 뒹굴이 나와 자 준비 시작 야 너희들이 가야지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지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지 너희들이 앞으로 어 나 알싸 아 뭐야 얘들 아 진짜 아니 아니 뭐야 쟤는 아니 누구지 너희 졌어 아니 야 가발 벗겨 하하하 뭐야 c 뭐야 00 very 아니 모자처럼 아니 아니 모자처럼 라 arkadaş 모자처럼 드러뜨 Frei 스너로 나 때려 thatís dt ством 자 갑니다 준비 준비 시 야 ara nicht 아아! 우리 안 갔어! 우리 안 갔어! 우리 이겼다! 우리 이겼다! 우리 이겼다! 우리 이겼다! 아 근데 밥 남아서 못 먹었어! 왔다! 올라가! 올라가! 아직 안 웃고 갔다고! 아직 아직 아직! 아 오메킹도 도와줘! 아 얘 얘 왜 이래! 오메킹도 도와줘! 아니 아니 알 수 있어! 나 혼자 타봐! 못하는 신경이에요! 엄마 안개를 벗어! 뭐해! 좀 도와줘! 아이씨! 어 됐어? 됐다! 됐다! 아니 뭐해 풍선이야! 아니 이걸 먼저 넣어야 돼! 가랑에 넣어! 접어서 접어서! 자 solved 에로메오같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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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эн Carmen 아З카라 남들어간다구! 아 trou ya 무슨 갖기lies 빨리 À 빨리 들어альной 야! 뒤에서 묻어놔 상대야! 빨리 들어가라고! 밑에서 빼줘! 밑에서 빼줘! 들어가라니까 좀! 그래 저거 다 이거 다 아 이거는 죽네 아니 그냥 가방에 넣으면 되잖아 안 들어간다니까 너가 해봐 다리를 들어! 뭐? 뭐? 여기 가래! 왜? 아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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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! 빨리 타라고! 아 대박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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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기! 아아! 가방에 있어! 가방에 있어! 아아! 나가라! 나가라! 너! 여기 다리 걸려! 어? 어떻게 해? 나 걸리고 넣으라고! 너 사이에! 아아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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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! 아 빨리 좀 해! 제 직업 뺏겼어요! 빨리 좀 해! 어 됐다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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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뼈다기 줘! 뼈다기 줘 뼈다기 줘! 뼈다기 줘! 안경 안경 Oh! 안경 안경! 안경 안경비고 해! 안경 빼고 해! 자 갑니다! 자 나와 나와 준비 해! 시작! 자! small 야식이 뭐야? 지금 뭐야? 어디다! 나 무서워! 잠깐만 나 와유주는 엄마 뭐야? 뭐야?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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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야 죽었어 뭐야? 뭐야? 최종 오메큐틴 승리! 나이스! 빨리 올라가! 저기 가운데 타고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우지르고 올라가봐 개 재밌겠다 튜브가 있어야 돼? 튜브 없어도 될 것 같은데? 그냥 타도 될거야 우와 우와 개빠르네? 야 튜브 타고 가 타봐 타봐 오 존나 무섭겠는데? 야 개빠른데? 야 바닷새 개 아프겠다 안 아파? 나 안 아파 야 안 아파 뭐야 야 안 아파? 안 아파 안 아파? 안 아파 안 아파? 한 명 빨리 타봐 빨리 올라가 봐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나 라이브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 빨리 넘어져라 요은이도 빨리 올라가 내가 이끌었나 보네 어 어 왜 끌었나 보네 어 오른쪽 타면 안 돼? 아 안 돼 안 돼 거기 안 돼 아 안 돼 안 돼 거기 안 돼 조심 출발 아 얼굴 봐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재밌어? 야 재밌어? 개빠라 개빠라 야 그렇게 타 오어우 오 광복이 화나 하나 더 더 회스텁 authorization 아 진짜 빠른데? 진짜 빠른데? 진짜 빠르신 분 봅니다 진짜 빠르신 분 무거울수록 빨라서 가올까 수고하다 야 여기 너무 좋다 시원해? 하지마 뭘 하지마 아무것도 안했는데 안사요 하지마세요 이거 주면 오는건가봐 신기해 손도 해 손해봐 손 손 손 와아 아 이뻐 뭘 뻔했어 아 이뻐 아 이뻐 여기 새끼 물범이다 나 줘봐도 돼? 귀여워 점프 컴 unlucky 오오오오 그저가 뭐 죽지? 아야라!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이 좋더라 산도 보이고 뭐해 뭐해! 뭐해? 우리 아부 가만있어 두레기 같아 나 산 보고 있었어 두레기가 또 말이야 근데 다라이가 왜 이래? 아니 진짜 이거는 너무 심한데? 왜 다라이 콩 좋나잉? 왜 이렇게 생겼어? 너도 이래 나도 저래?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아? 나 딱 보여줄게 1번 1번 2번 나는 빠질 것 같잖아 안경 벗어봐 안돼 벗어봐 와 안경 빨로 글라시스 빨로 존나 미브네 벗고 무리하면 들어갔다 나와봐 와 10 아 잠시만 킹감만 아 벌써 이겼다 왕포대전 제3화 2라운드 요동친다 너도 올 뺄게 괴짜 가족 아니야 괴짜 가족? 내 머리통이 이렇게 아보카도 아니야? 근데 이런 표현하면 너무 그렇나? 콤동 쓴 것 같다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장님이 되게 좋아 다 Kenned Room mountain 와 다라이 봐 잠시ません 뭐야 이거 왜 내리는 repair kraut 소개구리인데? dando 진짜 잘한다 왜 kto가 우측오 챙겨야지 뭘 패수하는데? 아하 하하 귀요미네 아 그래 동식아 박우수 등장 동식아 이거 한번 봐주라 와 아따매 아하 허염이 정아리도 올라와야지 진치야 이거 정말 생긴 거 아니야 어 내 건데 뭐야 스파르크 장 본 거 있어 스파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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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 씨 아 뭐야 아 씨 아 아 이 형 아 노렸네 뭘 노려 나시야 나시 아 그니까 그러니까 똑똑을 해야지 야 변태가 아니라 누구 야 누구 야 누구 거 나시 본 줄 알아? 아 저 누구야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우지리 우지리 나시 봤어 야 신나 빡치네 진짜 우지리 나시를 왜 입고 나 할머니인 줄 알았어 그리고 아 나 깜짝 놀랬네 아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우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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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 이게 다야? 왜 안가? 더 있어 더 있어 많아? 다섯 팩 전에 여섯 팩 샀었는데 다 남겨 썼대 그래서 다섯 팩 밥은 왜 여섯 개밖에 안 샀어 아 여덟 개 샀어 왜 여섯 개만 사서 산 거를 쫄라서 여덟 개 산 거라니까 아니 열두 명인데 밥을 여덟 개를 사왔다고? 왜? 언니들이 다 밥을 안 먹는데 그래서 봉준 오빠 나 맥힘 오빠 지수 오빠랑 밥을 먹는 거야 두 개씩 근데 왜 하는 척만 하고 왜 안 뜯어? 아 이거 지금 뜯어 지금 하는 거야? 아니 근데 나는 방 보고 온 사람인데 지수 오빠랑 유은 언니가 방인데 그래도 같이 해야지 저도 진 팀이면 왜 하는 척만 하고 안 하냐 지금 나는 하고 있어 아니 그거 뭐라는데 네가 왜 하고 있어 아니 나 혼자 해? 아 야 너 진짜 뭐야? 너 왜 나시 입고 있는 거야? 아니 왜 들어와 놓고도 없이 미쳤어? 아니 왜 나시 뭘 다 봤어 다 봤어? 안 봤어 야 솔직히 내가 봤거든 넓은 등판 밖에 안 봤어 그래 등판 등판이 왜 이렇게 넓어 내가 진짜 공소한다 달려 뭐하세요 와 야무지다 엇갈려는 게 아니라 나 열두 명인데 고기 다섯 백 사는 거처럼 아니 진짜로 아니 내가 아까 차라리 남는 게 낫다고 많이 사라고 했거든 그 친구인 거 근데 누군데? 와 넌 진짜 뭐 도대체 많이 벌어라? 네 너 안 되겠다 나 이따 너 차 키 좀 줘봐 나 뼉뼉이로 기름 빼갈게 배심해서 안 되겠다 그 차에 뼉뼉이 있거든 기름 많아놨지 나 아 너무 개쯤에 내놔 뽀자기는 인당 두 개씩 드시면 돼요 한 개요? 아 그러면 하나씩 일단 한 개 드시고 여기 킴이 형 이제 여기 열 개거든 형 드실 차례라고 앞으로 좀 조사해 주세요 너 먹어 너 먹어 형 형 드실 차례라서 조사해 주세요 두 개 맞구나 대표님은 큰 거 드세요 그래도 손 대지 마 아 형 크게 드시네 너 말 못 나서야 돼 이 차례 야 우리 양가이비 먹어도 돼? 형 배장님 거예요 아 근데 나 두 개 먹으면 너희 또 먹었어 저희는 포기해도 돼요 아 배정아 더 안 먹고 아니 뭐야 제 마이크도 가져가셨는데 마이크 최신 버전이 있어 그게 내 거 바꾸자 이거 지금 마이크 안 꽂을 거잖아 아 그니까 내 거랑 바꾸자고 야 민구라 넌 막내니까 맨밥 먹고 한 번 쳐다봐 야 나 먹었어 하나 먹었어 진짜 먹었어 양갈비 안 먹은 사람 왜요 못 먹은 사람으로 해줘 못 먹은 사람 야 유은이 양갈비 먹었어? 나 안 먹어 나 지금 먹고 있어 유은이 주자 유은이 양갈비 좀 먹어 개 맛있다 빨리 밥 먹어 밥 먹고 바로 와 타야 돼 빨리 죄송한데 저 밥 밥 한 입만 야 킹봉준 아래로는 일 갈비 땜에 혼난다 남편 가루도 없어서요 형님 이제 형님 차례라서 아니 밥이 거기 밥이 여기 밥도 8개 샀대 왜 아니 항상 밥도 안 먹었잖아 아니 밥 여기 밥은 있어 내가 남기더라도 넉넉하게 사오래 했잖아 그림이 중요하다 했잖아 밥은 있어 밥은 있어 아니 밥은 있어 아니 그림이 중요하다 했잖아 두부 먹어 두부 두부 봐라 사실 이거 대박이다 제가 먹고 싶어 자 딩굴야 딩굴이 막내니까 이거 특별히 주는 거 나의 아니 영양거리 하는 거야 야 원래 로헨트 막내 이런 거 안 줘 로헨트 로헨트 왔다 와 야야 라면 왔다 진짜 진짜 맛있다 언니 언니 종아리 왔는데 종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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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묻혀있어 입이 더 넓지 야 종아리 양갈비 먹어 근데 언니 먹어 너도 양갈비 먹고 싶지 윤아 종아리 한 입 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진짜 많이 크게 뜯어 먹어 시원하게 아잇 아잇 혹시 그 갈비 라면에 넣고 끓여줄 수 있어 그럼 밥 안 왔어 사걸로 사걸로 아까워서 뼈 버리기 근데 딩굴야 너도 한 입 해 언니 먹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나 남은 거 먹으면 돼 언니 안 먹어도 돼? 아니 안 먹어도 된다고는 안 하고 남은 거 먹으면 돼 근데 난 삐삐한테 너무 고맙네 너가 한 번 해 약간 중고등 추억 떠올리게 그 땐 진짜 알지 주섬주섬 돈 거둬 와가지고 인정 인정 그거 없어 야야야 윤아 이제 앉아 이제 내가 나 마음이 아픈 앉아서 먹어 이거 이걸로 먹으면 돼 어차피 고기도 없어 개같은 거 고기야 고기 다 했어 야 딩굴아 너 동중이한테 한 번이라도 말 걸어보는 적 있어? 잠깐만 아까 이거 감정통에서 갖고 온 동중이 쫀기에요 맛있어 라면 누가 끓였어 이거? 우리 단이 들어가 있어 우리 물도 없어? 물을 아껴야 돼서 물은 있어 그건 내가 안 했어 짠맛 주워 그건 내가 안 했어 라면 이렇게 끓이는 애 처음 봤어 나 아니야 삐삐야 총 얼마 나왔어 장? 20얼마? 20얼마? 우와 20얼마 우와 대박 우와 뒤로? 삐삐 어제 앉았다더만 어디 잡지 같은 데서 쿠폰 ㅈㄴ 작은 거 아니야? 맞네? 삐삐야 어? 근데 우리 강아지 개모임 했을 때 50만원 넘었어 근데 오히려 좋다 나한테 재밌어 원래 많이 남기는데 아니 그 물이 역시 라면 아니 물이 개야 아니 이거 진짜 보여줘 봐 불은 거야 우리 이거 말이 안 돼 차를 가면 어떡해 야 여왕아 좀 먹어 뭐를? 여왕아 일곱 줄 있어 그래 그래 야 이건 소세지 먹어 어 아껴 먹어라이 어이 그게 다니까 개 같은 거 근데 여기 종아라 왜 저기는 사장님이 적상해 왜 고기 없었어? 고기 좀 줘 종아리 종아리 고기 한 점 먹었어 야 너 한 점이라도 먹었지 나 한 점 먹었어 뭐 올라가 아 우리 고마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야 아까 맥힘이 주려고 한 거였는데 진짜 맛있게 고마워 야 우리가 아껴 먹은 거야 한 입씩 진짜야 나 우리 안 주는 건 됐지 하나 줄게 자 고식이 진짜 아껴 먹은 거야 빅데이터가 깨져버렸네 근데 고기 이만큼 사자고 나 아는데 다 같이 사거든 내가 내가 괜히 괜히 그 말을 했다가 독박 썼어 아니 뭐 뭐라 했는데 아까 그게 존나 웃겼어 왜 아니 그냥 고기 담을 때 다 같이 아니 이렇게 찍으니까 절대 안 보잖아 저거 부족하면 사 올게요 블리님 장 보고 왔죠 고생했네 이렇게 근데 찔끔찔끔 사왔어 파채랑 아 근데 어차피 진짜 100% 100% 남아요 아 근데 장담할게요 진짜 절대 안 모자라요 제가 그럼 이따가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도 말할 수 있어? 네 아 왜냐면 제가 모자라면 제가 사러 갔다 올게요 아 배고프신 분은 제가 뭐 사 올게요 그러면 야 씨 다 배고프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다 배고프지 애들 다 그러면 지금 치킨이랑 출장 시키고 있어 오늘따라 다 잘 먹네 아 쫑아리 봐 계속 버섯만 주워 먹잖아 쟤 원원에서 고기 맛이 난다? 동아리 많이 먹어야 끝인데 아니 원래 안 먹는데 물놀이에서 더 배고파져서 그래 은성이 웃으면서 가는 건가? 쟤네들 은성이 평가에 밥 하나도 못 먹고 아 은성이요 은성이요 저거 시켜줘 은성이요 여기 라면 한 그리 남겨놨어요 아니 그거 국물이 없잖아요 아 그래도 좀 남겨놨는데 아니 볶음라면이야 라지고랭이야 하하하하 포장 좀 가져와도 될까요? 뭐라고? 응? 뭐 시켰는데? 에이 뭐 저거 왜 시켜 나 먹어서 다 먹어서 아니 우리 흐름 끊겨가지고 진짜 못 먹어 아니 아까도 저거 풀다가 그래가지고 아니 죄송해서 아니 근데 뭐 근데 고기는 많아 응 그 나중에 너희가 응 앉아 빙구린 또 어디 갔어? 그니까 비빔면 끓이고 있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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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한 젓가락 먹어보자 우와 맛있겠는데 야 이거? 진짜 맛있을걸요? 우와 오오옆 오오옆 한 젓가락 먹어봐 여태 시원하게 얼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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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얼음을 넣어 얼음 넣자 비빔면 얼음이 있어야지 얼음이 있어야지 으음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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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넣는다? 이거 맛있지 않아? 난 안심한 거라 어 너 반은 남겨놔 피프히 얼음 주게 하하하하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. 야! 오케이! 앞에 먹어야 된다니까! 이게 킹봉준 널널한 게 맞아. 시원하게 해야 되잖아. 아르다달라 킹봉준. 야야 그거에 삼겹살이랑 먹어. 드디어 오늘 홍딩골 첫 안타! 야 지금 애들 봐봐 고기 먹을 땐 다 눈치 보고 있는데 지금 면 보니까 환장불이 없어 지금. 저도 나도. 야 그 비빔면이 하나도 없어. 진짜 유나까지 먹고 있어. 야 유나 봐봐 유나 씨 지금. 풍파댔잖아. 라면 먹는 거 처음 봤어. 그러니까. 야 오세블리 왜 또 뿅에 있어. 저 안 뿅에 있어요. 뿅에 있어라 그럼 좀. 뿜백이십니까. 너무 알맑다. 자 그럼 가자. 네 가시죠. 이제 가시고. 노래해 삐삐아. 재밌었다. 고생했다. 안녕하십니까. 아 근데 물요리는 재밌었어. 응. 그래도 물은 공짜니까 그래도. 수박도 많아 수박도. 수박도 내 거였어 시지. 원장님이 사준 수박 맞췄더라. 내가 원장님이 샀다는데.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와서 살려있는데. 동선쌤에 사신 거고. 제가 보내주신다고 했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산 거네. 제가 보내드리면 제가 사는 거죠. 아니 안 보냈잖아. 그럼 내가 지금 보내면 내가 산 거네. 아니야. 좋아. 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. 다행이들요.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 인터뷰.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